좋아요, 구독 네, 29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항상 두 자리 쓸 때 안정적인 수익을 또 주고 계신 천명 마스터님이신데요. 천명 마스터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마스터님, 일단은 금주에 또 하이라이트 구간이 있었더라고요. 네, 나스닥 선물을 매매하시면서 수익이 난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일단 좀 리뷰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 말씀드릴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갈게요. 네, 저는 이제 국내 주식, 또 국내 파생을 또 처음에 이제 인연을 맺었던 사람이에요. 자, 이게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또 우리 시청자 주식하시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일 금통이 있죠. 내일 금통이에서 이창용 총재가 분명히 좋은 소식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리를 뭐 동결하더라도, 빠울처럼. 자, 그러면 이제 8월, 그러면 이제 우리가 8월에 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9월에 이제 빠울드 금리를 내리면 상당히 우리가 증시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 3천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이 너무나도 저평가가 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일부 일반 투자자들이 뭐 서학 개미, 서학으로 지금 미국 주식 사시고 뭐 테슬라 20조까지 샀어요. 일론 머스크도 뭐 되게 한국 사람 똑똑하다 그러는데. 자, 우리 애국 합시다. 그래도 우리나라 국내 코스피 있잖아요. 분명히 좋은 날 오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하시면 되고. 이 기법 여러분 또 공부하시면 일속이죠.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코스피 희망을 가져보시죠. 자, 그럼 바로 하이라이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했던 게 6월 26일이었습니다. 6월 26일 날 일단 제가 투자를 했고요. 자, 저점 근처에서... 아니구나. 아,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자, 일단은 제 고점 근처에서 일단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해서. 자, 어떻게든 계속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자, 고점이 천명이 어딘지를 당신이 어떻게 알아? 저한테 물어보시잖아요. 자, 물어보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일단은 수렴을 해주고 어떻습니까? 수렴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매도에 대한 거래량이 터져주고. 그 다음에 교차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데드크로스가 나아졌기 때문에 들어가서 지점에서 수익을 낸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20일하고 5일하고 이격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벌어지고 있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가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자, MACD 오실레이트에 대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무슨 팁이냐. 자, 이게 MACD 오실레이트에 여기가 0입니다. 여기 교차점이 0인데요. 0, 0인데. 자, 0 밑으로 내려가면 매도고요. 0 위로 올라가면 매수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 내가 여기까지 먹을 수 있는 방법. 물론 캔들. 아까 캔들하고 이제 캔들선. 5일선 제가 캔들선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걔하고 20일하고 이격이 벌어지면 벌어지는 데까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보조지표로 활용하면 더 신뢰도가 높게 지겠죠. 무슨 얘기냐. 오실레이트에다가 계속 매도에 대한 어떤 이런 막대기 신호가 계속 터져주면 여기까지 발라먹는 거예요. 그럼 딱 여기가 맞죠. 여기 딱 맞죠. 그럼 또 추세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네, 이걸로 활용을 잘하셔서 수익을 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냈다 말씀드리고. 자, 또 오늘 또 우리 여러분들 희망의 메시지. 우리 교육방. 우리 이제 시청자님들하고 매일 얘기를 나눠야. 오늘도 기다림의 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한 말씀 드려볼게요. 자, 한 회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자, 직장인들이 한 달에 500만 원, 100만 원씩 저금하기 쉽지 않죠. 왜? 애도 키워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뭐 생활비도 많이. 요즘에 고물가 때문에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또 애들 키우다 보면 또 어떠세요? 더 어렵죠? 그런데 우리 어때요? 자, 하지만 해서는 우리 파생이라고 얘기하죠. 하루에 30만 원, 50만 원씩 수익이 가능하다. 천명의 기법이죠. 그렇죠? 가능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분의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얘기가 뭐냐면. 자, 공부하시고 나서 천천히 가보시자는 얘기예요. 멀게 보시고. 자, 여러분 하루 이틀 하고 이 투자를 관두실 거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천히 가면서 접근 붙는다. 마인드로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좀 더 심리가 안정이 되면서 오히려 월급보다 더 많은 어떤 투자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간단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고요. 자, 주식 가지고 한 2천만 원 가지고 돈 천만 원 벌기 쉽나요? 쉽지 않을걸요? 앵커님 맞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파생이 나쁜 상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천명한테 정확히 배워나가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월급보다 더 많은 통장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기다림의 미약이다라는 얘기예요. 기다리지 않으면 그런 기회도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연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또 글을 남겨줬어요. 그리고 이제 답을 또 해싯뿐이 뭐냐면 자, 이분은 이제 더 초보자예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이분은 이제 그냥 한 달 하루에 그냥 30만 원 벌겠다. 그러면 이제 30만 원 벌고 곱하기 20을 하면 20일이니까 600만 원이죠. 그런데 계속 수익을 내는 날도 있고 안 내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편하게 한 400 정도 생각한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실제로 이분이 지금 저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저하고 인연이 되신 분인데 한 두 달 안 됐어요. 이분 맨날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또 제2의 월급 통장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여기 천명의 기법 오셔서 앞에 댓글, 앞에 자막 있죠? 거기 들어오셔서 배우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연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 이제 기법으로 너무 시간이 너무 없네요. 자, 기법은 이거는 제가 하다가 중간에 끊더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요. 앞에 자막 거기 나와 있죠? 거기 들어오시면 기법 오늘 드릴 테니까 이거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팩트만 제가 짧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제 메달 스윙나는 땡땡땡의 원리. 이게 도대체 뭐냐? 그죠? 신기하시죠? 공개할게요. 자, 저는 아까 이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캔들선. 자, 캔들선은 저는 오일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오일선의 캔들이 항상 따라다니죠? 21선 따라가다니지 않죠? 그죠? 오일선을 항상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캔들선이라고 제가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캔들선의 원리만 우리가 정확히 이해한다면 안정적으로겠죠? 방향을 맞춰서. 캔들은 결국 가격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최초의 발산 가격이잖아요. 그거 중요하다. 자, 그럼 뭐가 두 가지만 우리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은. 뭘 아느냐. 자, 얘가 35도 각도가 꺾여줘야 돼요. 그 이상. 그럼 아주 이상적인 추세 방향이 캔들선 신호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제 여기서 캔들선도 지지를 해주고 저항을 해주죠. 자, 그럼 지지를 해주면 매수고요. 저항을 보면 매도죠. 간단하죠.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너무나 쉽죠? 자, 천명이 29년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쉽게 설명을 해줄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도 이거 TV 보면 제가 설명 다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이런 거 보면 안 되겠지만 일단 만약에 제가 시켜드린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럼 보자고요. 자, 변동선이 큰 장. 항생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자, 다 왔죠. 자, 여기 이제 파란 게 캔들선입니다. 파란 거. 자, 딱 보니까 어때요? 35도 이상 1차 조건을 만족시켰죠. 그렇죠? 네. 자, 그러고 나서 오일선이 어떻게 됐어요? 지지해줬죠. 네. 그러니까 바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꺾일 때 밀어내서 털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거의 지금 한 150티, 200티 되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정말 장땡으로 터져서 이거는 그냥 관성의 법칙으로 그냥 주구당창 수익 먹는 거예요. 이런 날이 진짜 개톤 탄 날이잖아요. 이런 날 많이 옵니다. 제가 공부하시면. 자, 그럼 이게 또 있나요? 자, 매도도 또 있겠죠. 매도 안 보자는 얘기예요. 자, 여기는 이제 매도는 역으로 따지면 뭘까요? 아래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저항을 받는 거죠. 캔들선이. 자, 그러면 일단 1차 조건은 35도 만족을 해줬어요. 그리고 여섯 도 좋은 게 이제 쌍봉까지 만들어줬네요. 너무나도 최적의 조건이죠. 자, 거기 쌍봉까지는 아직 몰라도. 자, 근데 여기서 저항을 받아줬어요. 저항 봤죠? 그렇죠? 저항 받고 여기까지 먹었어요. 수익을 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쌍봉의 원리를 좀 알았더라면 올라가더라도 기다려볼 수 있는 거죠. 왜? 항상 원예인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한 번 눌림목을 준단 말이에요. 그 눌림목에 사람들이 솔직히 겁먹어서 청산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여기서도 청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까 팁을 드렸죠? 자, 캔들선의 저항 받으면 또 21선의 저항을 또 받고 있잖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버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평선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정말 이해를 하시면 충립 고소도를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더 버텼다는 어마어마해본 거죠. 여기보다 거의 3배 정도 수익을 낸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진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되면 몇 달치 원료도 나와요. 이거 제대로 수익만 내면. 그렇죠? 진짜예요. 여러분들 그걸 증빙하고 싶으면 저 앞에 자막 거기 들어와 보세요. 증빙 자료 다 드릴 테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하나만 더 보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자, 근데 이제 뼈까지 발라먹는 장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언제든지 원회의장을 만나죠. 이런 때 진짜 잘못 만나면 완전히 이제 멘탈 나가죠. 자, 근데 제 기법을 활용하면 원회의장에서도 무조건 수익 낼 수 있어요. 그건 얘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자, 보자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됐든 무언가 수렴을 계속 해준단 말이에요. 밑에 이제 거래량은 없는데 분명히 거래량이 터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수렴을 하다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쌍바닥이 출현이 됐어요. 이렇게 출현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지를 해주죠. 캔들선. 이야, 이거 멋지죠. 이런 거 진짜 여러분들 지나간 차트 한번 보세요. 이런 거 정말 한 달에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요즘 또 자주 나오죠. 오늘 또 항생도 그랬잖아요. 이런 게 자주 나와요. 그럼 이 원리를 안 하면 어떡해요. 끝까지 뭐 그냥 수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래서 제가 뼈까지 발라먹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해 다음에 또 알찬 강의로 찾아뵙고요. 앞에 자막 보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기뻐 여러 가지들 드릴되니까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